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그동안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줄 조력자였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말고사를 폭망하게 해줄 수 있는 꿀팁을 5가지 준비를 했어요. 여러분들 선생님이 주는 꿀팁을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인생은 직진이잖아 그지? 그러니까 우리 중간고사 때 봤던 그런 시험 유형 따위는 어떻게 하면 무시하면 그러면 폭망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. 중간고사야 유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성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잖아 그치?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보니까 문장을 바꿔 쓰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? 아니면 유의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? 막 단어를 조금 어렵게 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필요한데 시험을 잘 보려면 그럼 그거를 못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시험지를 찢어버리거나 혹은 시험지를 엄마 몰래 구겨서 이렇게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쳐박아놓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아마도 폭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상남자 상여자들이잖아. 그러니까 우리 단어 따위 이런 거 외우는 거 너무 지루한 일 아니겠어? 그래서 단어 따위는 안 외워도 돼. 그럼 단어를 안 외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 왠지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혹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 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해석도 될 것 같고 근데 막상 혼자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거든.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? 시험을 망할 수가 있어. 그치? 단어를 외우는 거는 굉장히 심심한 일인 거 알고 있어요. 그리고 100개를 외워도 50개도 안 남잖아. 그치? 그래서 되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 정말 하기 싫다.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. 그치? 그치만 그거를 외우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기초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뭔가를 쌓는 거야. 그럼 당연히 무너지지 않겠니? 그치? 그래서 굉장한 기초고 기초라는 것은 쉽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어는 가장 중요한 게 되겠다. 그러면 이걸 망하게 하는 방법은 단어를 안 외우면 되겠다. 그리고 세 번째. 영어 시험 범위를 밀르고 미루다가 간신히 한 번만 보고 들어가면 그러면 또 망할 수 있겠죠. 영어 시험 범위, 즉 모든 공부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했을 때 30%가 남는다면 두 번 하면 그게 50이 되고 세 번 했을 때 70이 되고 네 번, 다섯 번을 봐야 그래야지 이게 오롯이 내게 된단 말이야. 그런데 한 번만 보고 들어가면 그냥 자기 위안은 될 수 있겠지. 아 그리고 내가 한 번은 봤다. 그치만 그게 성적을 높게 만들 수는 없어요. 절대. 한 번만 봐서 나는 잘 봤다는 본 적이 없어. 심지어 고3 거를 풀어도 고1인데 고3 거를 풀어도 한두 개밖에 안 틀리는 그런 친구조차도 100점은 힘들거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고 들어가면 아마도 망할 가능성이 있다. 자 그리고 네 번째. 중요할 것 같은 문장들이 딱 보이잖아. 아 이거 딱 봐도 내가 시험장에서 못 쓰겠다. 못 쓰겠다 하는 그런 문장들은 가볍게 어떻게 하면 돼요? 재치면 돼요. 가볍게 아 이거는 못 쓰겠군 이라는 마음만 가지고 그런 불편한 마음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예상이 맞았어. 자리를 깔아도 되겠어. 그래서 돗자리를 펴고 장사를 해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중요한 문장들을 써보지 않고 들어간다. 그러면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죠.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. 모르는 게 있어. 공부를 하다가. 그럼 그거를 막 주변 사람들한테 떠벌리면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. 그래서 뭐 해? 비밀스럽게 마음속에 간직을 합니다. 아 이거는 모른다는 건 나와 나 사이의 비밀이야. 이렇게. 그래서 주변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. 그러면 또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시험장에 들어갈 텐데 보통 우리가 모른다는 건 우리한테 어렵다는 거. 우리한테 어렵다는 건 선생님들한테는 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거.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폭망해. 그럼 이제 아 나는 엄지쌤이 말해주시는 대로 이렇게 다섯 가지는 꼭 지켜야지가 아니라. 그치? 여기 체크리스트들 다 보았죠. 이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다 빼야 돼. 여러분들. 우리 인생은 직진이지만 직진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배우는 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. 꼭. 그치? 두 번째 우리 단어는 기초 중에 기초. 선생님이랑 꼭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범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번, 다섯 번 지겨울 때까지 봐서 아 술술술술 나올 것 같아 라고 될 때까지 보고 가는 거야. 한 번만 보고 가면 절대 안 돼. 네 번째 중요할 것 같은 문장은 꼭 내가 자다가 엄마가 일어나라, 밥 먹어라 이렇게 할 때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써야 돼. 막 간신히 머리를 쥐어짜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게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요.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지식이 되거든.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 돼. 그리고 다섯 번째. 모르는 거. 그거 비밀로 간직하면 안 되고 꼭 선생님들한테 털어놔야 돼. 그치? 선생님 Q&A 게시판에 질문에 대답 성심성의껏 잘하거든. 그러니까 그런 Q&A 게시판들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꼭 확인을 받으시고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모르는 걸 해결하고 가세요. 그것이 시험장에서 꼭 여러분들의 한 문제 더 맞게 해주는 그런 지식이 될 거니까. 되셨나요?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잘 보는 방법은 너무 많이 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반대로 폭망하는 방법을 준비를 했는데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고 기말고사까지 또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렇죠?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잖아.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내서 우리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때보다는 내가 좀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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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